Nyongren 이 시각 오또 해 dramatically 네, 일단 제가 오토바이를 전혀 못합니다. 전혀 못하는데 이런 성품을 통해서 이제 손으로 자전거가 아닌 발을 페달을 밟자는 이륜! 자, 그렇죠? 뭐라고요? 굉장히 고민한다고요. 솔직히 무섭고요. 매 순간순간 촬영에 긴장이 이쪽입니다. 사실 현장은 정말 스리로를 찍는 것과 같이 많은 위협 모습이 있고 하지만 안전한 상황에서 안전한 지도 하에 저희는 촬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대부분을 처음 봤고 액션이 이렇게 많은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액션이 생각보다 화려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액션 찍을 때 경기 오빠가 옆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더 잘 나올 거라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또 굉장히 불편집을 너무 무십히 해주셔서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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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